아 우리 헛목걸이가 이제 천국을 저 무지개다리를 건넌 다음에 다시 허스키가 제자리에 뒷마당으로 왔어요. 작품하는 공간이에요. 작품하는 데서 이놈이 아주 암놈인데 써니를 좋아했다가 뒷마당으로 다시 왔는데 이건 암놈이고 우리 헛목걸이하고 싸워서 헛목걸이를 죽인 개가 바로 범인이 누구냐면요 범인이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이 아주 보기에는 별로 아이고 이놈이 아주 사냥을 사냥도 잘하지만 우리 개들이 다 사냥을 잘하지만 그래서 염소사장 할까봐서 염소장 있는데로 우동을 못 데리고 나가요 근데 이놈이 아주 생각보다 한번 물면 흔들고 그래서 개들 대형 개들이 서로 싸우면 죽어요 이거 잘하소서